제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의 60%가 농업용수란 사실 알고 계십니까? 농업용수의 경우 이용량도 측정되지 않는 데다 대부분 요금도 받지 않고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허가량을 넘겨 취수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슈 추적 김찬형 기자입니다. 농사 일했을 물을 지하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한 농업용 관정입니다. 제주에는 이런 농업용 관정이 3천 개가 넘는데요. 취수 허가량도 전체 지하수 허가량의 56%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올해 초 문을 연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지난해 4월까지 석 달 동안 농업용수를 펜션 공사에 사용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펜션도 올해 초까지 풀장에 농업용수를 쓰다 적발돼 단수 조치됐습니다. 전이 있어가지고 전이 있어가지고 줬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거기서 쓴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뭐 해가지고 다 단수시켰습니다. 물을 아예 안 보내고 이처럼 농업용수를 풀장이나 조경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주택과 업체는 최근 3년 동안만 180여 곳. 제보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아 농업용수를 불법 사용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용수는 대부분 사용료를 받지 않는 데다 일부 받는 곳도 양의 관계없이 월 4천 원 정도만 내면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3백분의 1, 영업장 사용료보다는 2천분의 1 수준입니다. 요금이 일반 상수도일 경우에 누진대가 많이 나오지만 농업용수인 경우에는 누진대가 없고 이제 년 단위나 아니면 톤당 한 100원 정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요금적으로 전략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800여 개 관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5곳 가운데 한 곳에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작년에만 128개 농업용 관정이 530여 차례 허가량을 초과했습니다. 대체수원을 먼저 이용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지하수를 채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가뭄대에 더 많이 퍼올리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하천이 없는 제주 특성상 농업용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관리도 쉽지 않은 만큼 대체 수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